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앱 어워드 2014 최고 대상 시상을 시작으로 시상식의 대단원의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스마트 앱 어워드 2014 최고 대상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스마트 앱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새로 개발되거나 업데이트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앱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우수 스마트 앱 평가 시상 행사입니다.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쟁이 치열했던 가운데 평가위원단 분들로부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최고 대상은 그 의미와 가치면에서 뜻깊습니다. 최고 대상 시상은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 김진수 협회장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. 자 무대 이룬 모시겠습니다.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과연 인터넷 전문가협회 김진수 협회장께서 선정한 2014년 국내 최고의 스마트 앱은 무엇일까요? 2014년 최고의 스마트 앱 수상작은 갤럭시 탭 S 체험 소속사 삼성전자 제작사 에드코아 인터넷티브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. 삼성전자와 제작사 에드코아 인터넷티브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올해 스마트 앱 최고 대상 수상자입니다. 먼저 수상기관 삼성전자에게 시상하겠습니다. 스마트 앱 최고 대상 갤럭시 탭 S 체험 수상기관 삼성전자.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스마트 앱 어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2014 대남민국 앱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려 본 사례에 소유합니다. 사단법인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의 협회장 김진수 대동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에듀코아 인터렉키드에 대한 시상 이어가겠습니다. 스마트 앱 최고 대상 갤럭시 탭 S 체험 수상기관 에듀코아 인터렉키드 시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주상도 함께 받아주시고요. 자 수상자 두 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2014 스마트 앱 최고 대상 수상자입니다.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. 자 무려 오른쪽으로 내려가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